D.O.M. 고백글 올라온 거 봤어? 고백한대요 고백! 100% 여자가 쓴 거 같은데 무슨 소리야 남자가 쓴 거지 우리들 중에 있는 건 아니겠지? 글 안에 분명히 단서를 남겼을 거란 말이죠? 글도 감성적으로 잘 썼단 말이지 하늘이 원래 분가였잖아요 너였으면 너였지 난 아니야 사민아도 글 잘 써요? 영희 언니도 논술 전형으로 들었다 하지 않았어요? 내 생각에 되게 깔끔톤의 성격일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도 누군가의 첫사랑일지도 모르니까 무보적 노필터 청춘 모멘스 D.O.M.